네 여러분 이제 오늘 5시? 웨이트? 6시 반부터 팬미팅이 있거든요.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와주신 팬분들은 좋은 시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잠시 뒤에 더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. 쌀아람 뽕 쌀아람 뽕 쌀아람 뽕 쌀아람 뽕 쌀아람 뽕 요 대가록이 아주 좋아요. 맞나요? 네! 나는 봉강 강릉다 마이 기타 ! 저녁으로 계속, 9.30 최소한의 사과를 하고, 그 팬들에게 고정했던 고맙습니다, 이를 위해 이 기회가 좋고요. 여러분이 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, сам을 지켜봐야 할 수 있는 UFO. 이렇게 덕분에 를 기밀습니다. 여러분 우리께 반갑게 partie 주님과 함께했을 때, 감사합니다.